반면 거리두기 완화가 취소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우울한 7월 1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만 대책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5명 넘는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안 쓰던 단체룸을 청소하고 식재료도 더 준비했습니다. 7월 1일을 겨냥한 마케팅과 전단까지 준비한 식당도 있습니다. 한동안 테이크아웃 영업만 허용됐던 카페 사장은 월세 걱정에 숨이 막힙니다. 월세가 거의 300만원인데. 여기는 자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리에 못 나가면 4천원짜리 커피를 누가 사 먹나요? 3천원이 임대료라 못해 먹어요. 오늘 제한 풀리면 몇 시까지 열려고 하셨어요? 보통 저희 맥주 손님이 있으면 보통 11시, 12시.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2차로 오는 자리입니다. 가장 절망한 곳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 홍대 상권입니다. 기약 없는 희망을 가졌던 상인들.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대학 기간 때문에 바로 문은 부탁고 임대를 못 가니까 권리금을 받고 임차로 들어간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가겠다고 봅니다. 손실보정금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